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건비 상승과 물량 감소 등 비용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에너지 복지와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